네, 안녕하세요. TV10 구독자 여러분. 저는 배우 겸 모델 최연수라고 합니다. 저희 가족이 다 각자 바쁘게 살다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게 명절밖에 없어서 명절에 정동진으로 여행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. 네,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반이 지나고 9월이 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.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시간 더 뜻깊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고 추석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 저 최연수 더 많이 주목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저도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